바칠라 푸니진스키. 1890년 3월 12일에서 1950년 4월 8일. 폴란드계 소련의 무용가 겸왕무가. 에스피디아귤레프의 발레리스의 제1남성 무용수로 활약했고, 목신이 오후, 봄의 제전 등을 창작하였다. 피니진스카의 오빠이다. 1907년 피테르부르크의 황실무용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파리에서 창단한 에스피디아귤레프의 발레리스의 제1남성 무용수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서 장미의 정페트로슈카 등 개성과 천분을 주체로 한 작품으로 더욱 명성을 높여 당대 제1의 남성 무용수라는 칭찬을 받았다. 1911년부터 안무가를 겸하여 목신이 오후, 봄의 제전 유희를 창작하였는데, 1912년에 자작자연한 목신이 오후는 고전 무용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작품으로 특히 문제를 불러일으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13년 남아 아메리카 순회공연 중 무용수인 로모라와 결혼, 그것이 원인이 되어 튜야귤레프와 헤어졌다. 1916년 복귀하여 미국에 건너갔고, 이듬해 남아 아메리카 순회 중 정신 이상 증세가 심해져서 요양차 스위스로 떠났다가 뒤에 런던에서 죽었다. 광기와 천재 사이를 헤맨 불세출의 인물로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아내 로모라가 쓴 니진스키 전 니진스키의 일기 니진스키의 만년 등이 있다. 광기와 천재 사이대박산 광기 위치 광관도 광 est 광경 광 cur 광 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